다음은 정책공감 순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학생부 개편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두 차례의 현장토론 그리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학생부 개선 방향을 찾은 건데요. 숙의과정에서 운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고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과 최성부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국민참여정책숙려제도죠. 지금 교육부가 출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제도가 추진되게 된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국민참여정책숙려제는요. 지금 기존에 교육부 중심, 관료 중심에서 국민들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 말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함께 모여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참여정책숙려제입니다. 그래서 왜 실시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은 일부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백년지 대결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하나의 정책도 올바르게 세우자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참여정책숙려제, 지난 싱구리 오류코기 건설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건설 재개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크게는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과제를 정책숙려제를 할 것인지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그걸 어떤 단계로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인지, 소통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기 과정입니다. 같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토론한 결과 오늘처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가 교육부로 근거안이라든지 의견을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걸 받아서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에 여러 정책이 참 많죠. 많은데 이 가운데 정책숙려제 1호로 정해진 게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거든요. 특별히 이 방안이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숙려제 선정하는 기준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의 경우는 국민들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기록하는 데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별로 또 첨예하게 이견이 있습니다. 어견이 좀 어떤 단체는 기록하자 어떤 데서는 삭제하자 이런 사교육 유발 이런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그 결과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이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 부분이 주요 의제인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부분, 학생의 학교생활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기재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참여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그다음에 거기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 국민으로 해서 총 20분씩 100분을 구성해서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서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 열린 토론회 자로, 그다음에 2차 직접 1박 2일 두 번에 걸쳐 2차 수기를 통해서 결론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책 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고 논란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숙려제도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론 과정의, 수기 과정의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하나의 시안으로서 입장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각종 정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에서도 직접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고 주장의 논거가 뭐고 찬반의 근거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공정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부 개입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간 제3기관한테 위탁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일체 진행 방식에서는 개입 안 하고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오늘 건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공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의미를 두셨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두 차례 토론회인데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렴 과정 아니겠습니까?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치열하게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분이 결정을 하지만 다른 국민의 뜻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린 토론회에서는 1차, 2차 두 번을 했는데요. 아무나 누구나 와서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예를 들면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정책 시민참여단한테 학습 자료로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정책 숙려제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민의 의견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결국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일반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더 쉽게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온교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책 생각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학생부 신뢰도 제공 방안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 그 다음에 학습 자료, 그 다음에 열린 토론회 자료, 1차 수기 자료 이런 거를 다 오픈했고요. 그래서 공개해서 거기서 다 보실 수가 있고 혹시 이제 저희들이 또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거기서 또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수기 때 다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내용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차, 2차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정책참여단의 어떤 수기 과정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1차에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의 논거,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의 논거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에서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차 학습에서 하고 난 뒤에 쟁점이 되는 부분을 4가지로 추렸습니다. 1차 이후예요? 네. 1차에서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쟁점이 뭔지를 설정을 했고요. 1차 그 수기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 수기는 지난 7월 7일에서 8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임 토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2차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목별로 기재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시안을 바탕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제3의 대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2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서 제한된 4가지 쟁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 쟁점은 수상 경력을 기재할지 말지에 대한 거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동아리나 소논문을 기재할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재가 아니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차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제3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권고안이 도출됐죠.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도 많았지만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달라는 게 합의안으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기재하자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든 교과 소논문은 미기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기재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자는 게 합의가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현행과 같이 기재하되 재능특기 같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돼 왔었습니다. 소논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사교육 좀 유발한다 이런 지적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과 같이 들어가는. 아버지가 교수인 경우에 본인이 공동 연구자로 차면 정말 그 부분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전부 미기재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앞으로 교육부가 또 일정을 앞으로 이어나가야겠죠. 교육부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고 존중해서 7월 말까지 교육부 안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국민한테 발표할 거를 계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정책축려제 1호가 학생부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방안이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교육부 안에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축려제를 거칠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쟁점이 되고 현안이 되는 게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학교폭력제도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지만 학교장이 이제 갱려한 사안의 경우에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라는 이런 심의를 거쳐 자체 종결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중에서 이제 기재 완화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생각이고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이제 김성훈 교육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년 유예가 된 상황에서 숙려제를 통해서 방과 후 영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다면 또 오랫동안 좋은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책 숙려제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제 숙려제가 처음 하는 정책이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 100년제 대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고 가더라도 하나의 제도가 오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편파성이라든지 특정 이름보다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정국민의 의견이 이 과정에서 녹아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이번 정부의 이제 핵심 키워드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관료나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가는 만큼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정말 웹툭이 흔들리지 않는 반듯한 어떤 정책이 오래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정책 숙려제로 채택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이에 대한 논의 과정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된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과 최성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